수장고 수장고는 실제로 존재하는 조각을 단순한 이미지로 게시하는 것이 아니라 3D 스캔하여 데이터화한 조각을 소개하는 웹 플랫폼입니다. 웹 내에서 자유로운 공유와 변형이 가능한 형태의 조각들을 통해 디지털 세계의 특징과 맞닿아 데이터가 된 조각들이 확장되고 유통되는 지점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인터넷 보급의 확산은 작품의 물질성에서 원본성과 저자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 작품이 전시, 판매, 소장되는 과정 등에 이르기까지 미술계 구조 전반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수장고는 온라인으로 선보이기에 제한이 많은 조각 작품을 디지털화하여 비물질적인 형태로 전환시켜 웹상에 선보이는 동시에 이 데이터들을 다시 물질화시키는 방법을 순환시키며 전통적인 조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조각을 경험하고 소장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보이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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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